아 뭐 있을 것 같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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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게임 진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데드맨스 전이라는 공포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남자의 여행이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어 자 프레스 원 투 비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와우 좋아 음 뭐죠 어 이 게임 얼마전에 그 마음의 소리인가 아 마음의 소리 아니라 그 뭐냐 마음의 눈 그거 했었던 제작자들인데 이분들 그 회산데 개무서웠어요 마음의 눈 진짜 무서워요 어 제가 이제 무슨 게임하는지 못알아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채널 구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 최애는 구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준비됐냐고 물어보는데 네 준비됐어요 목소리 돼지국밥 잘 먹게 생겼죠 그 지니어스 아저씨가 지니어스 사회자 아저씨가 자다 깬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뭐지 일단 버튼이 있어서 누르긴 눌렀는데 자동머리 열리는 소리 아니야? 뭐야 여기 들어가도 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겠지? 아 쪽지 모으는 건가보다 아 아 젠장 찻됐다 아홉 개에 뭘 모으는 건가 봐 후레시 없나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뭐가 있나? 아 여기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오케오케오케 오케 여기로 이렇게 아 오케오케오케 좋아 어 화면이 너무 안 보이니까 후레시 필요한데 이거 도대체 요기도 문이 있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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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넘어갈때마다 바뀌나봐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자 바로 다음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떨어뜨린건가? 그냥 개무시하고 바로 다음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를 먼저 봐봐 저기 가기전에 여기를 먼저 보고 뭐가있나 봐봐 여기 아까보니까 쪽지 9개를 모으는건데 지금 한개밖에 못먹었어요 여기도 갈수있나? 여긴 못가고 가만있어봐 뭐지? 자 다시 어? 이벤트 못봤나봐 여긴 안열리네요 어 뭔가를 놓치면 안열어주네 게임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가가 어어 누구야 누가 문팔로 치고 도망갔어 누구야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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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가지 계속 깨먹으시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 공포게임 진짜 하면 이제 여러분 사서 고생합니다 진짜로 어 문 열렸다 자 이리로 들어가 보도록 아니 지금 장난치나 진짜 나갖고 나오는데 지금 밀당하는데 지금 나랑 에이 기분 좋아졌다 말았다 임마 안가 안가 아야 안가 안 열어줘 나도 임마 안 열어줄꺼 아 진행하려면 열어야 돼요 어 이거 열때마다 좀 무섭다 근데 놀래킬 것 같아서 여긴 왜 만들었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올필 없으려나 아 압구정 백수님께서 두칠기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와우 사 enthusiastic 대적이 자 kavgy 대박 어떻게 해 밤이 전철 더 추워 아니 물부쳐 통iat죠 헤어 communications 나에서 발견 팔도비빔넘님 뭐야 이거 뭔 뜻이야 한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와우 어 주인공 쫄았어 어 뭐야 뭐야 283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올라오는 거 아니지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아 디바 매트리스 키는 거 같아 이거 카메라 아 디바 매트리스 키는 기분이야 아 또 문 부시는 거 아니야 또? 문 안 부실거지? 응 안 부셨네 어 이번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웬일이래? 어 웬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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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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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여기 못 나간다고? 아니 여러분 못 봤어? 제가 이거 일부러 깜빡거리는 거예요 한 번 꺼지면 이렇게 될까봐 아니 어떻게 나가지 여기? 아니 뭐 어떡해 아니 뭐 봐야 돼 이거 봤잖아 봤고 7793 여기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문도 못 열고 어? 살아 한번 볼까? 아니고 다른 곳을 한번 가볼게요 7793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있는지 자 배터리 좀 충전하고 켜겠습니다 짠! 7793 아이예어로님께서 1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 7793 입력할 수 있나? 아 여기 있네 77 77 아 77 아닌데? 아 잘됐다 잘됐다 다시 다시 7793 됐다 나이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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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이제 문 열 수 있겠지? 아악 아악 아니 뭐 엉덩이 들이대 뭐야 엉덩이 들이대 자기 엉덩이 광시하는 귀신이 처음 보네 자 빨간 방이에요 이번에 빨간 방인데 여기 안 열리네 와 뭔 소리야 아 경기통 경기통 소리 오 쉣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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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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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돋아 아 소리 개무서워 아 소리봐 아 소리 진짜 듣기 싫어 아 소름 돋는다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쪽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해석하실 줄 있으신 있으신 분들만 스토리 재밌게 보세요 네 문 열릴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까랑 똑같아 예의도 안 열리나 아 눈 아 빠지겠다 이 게임 근데 아 눈 아파 그럼 네 눈 피로하지 않아요? 어 문 열렸다 으아앍 NOT NEN, NUM__O 너 미켜놔줘 진짜 제발 아니 이걸 왜 갑자기 이걸 왜 거기서 떨어뜨리고 있어 진짜 이거 뭐야 I'm so sorry 미안해 아 봐줄게 그래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봐줄게 귀신한테 사과 처음 받아보네요 어 처음은 봐 너가 나한테 처음은 사과했으니까 봐줄게 어 완전 밝아 어 행복해 어 다른 맵인데 여러분 어 뭐야 반대는 뭐야 잘못 왔나? 마우스 돌렸나요 제가 여러분? 어 뭐야 마우스 돌렸나요 제가? 뭐지? 뭐야 어이 쉣 첫번째 촉진은 의우세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집에 엄마랑 아들이 죽어있었고 아빠가 죽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빠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핸명불명 됐고 아 감사합니다 아빠가 가지고 다 죽인 용의자구나 저기시는 아빠야? 저기시는 뭔데? 아 뭐 있을 것 같애 또 으아아아아아 야 임야 짜삐 아 아 짜파 아아 아 개같은 게임 진짜 하... 하 밑에 지금 다시 가 여기 문 열리겠지? 그렇지 아이씨 아 뭐야 뭐지 헐 와 왕코다 왕코 코 개끄다 밑에 여러분 턱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미안해 외모지적 죄송합니다 뭐야 어 your mother brother and father dead by your own hands now you're here 굳이 지금 이 상황이 여기 갑자기 임행은 뭘까 그냥 또 앞으로 가라고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가고 있긴 한데 두번째 쪽지는 시체가 발견됐을 때의 상황인데 아들의 시체가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어 오 이쒸 사실 시체는 어쩌고 잔인한 몰사였고 볼차애들은 아빠를 찾아서 조사했지만 아빠를 무죄라고 주장해서 결국 사용당했다고 아빠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빠가 결국 사용을 당했대요 그래서 여기 길이 어디죠 여기 길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한참 잘못 온 것 같은 기분이 되는데 아닌가 뭐지 떨어져볼까요 그냥 망가지네 뭐야 이거 그냥 가지면 가지려나 아 아 아 그래서 오븐에 구워졌다는 거구나 이 오븐이 보여주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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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하늘색 뭐야? 나름대로 구름 표현한 건 칸?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번 2D 찌꾸러 게임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아 되게 멀게 만들었네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선대 목소리 해볼까? 다들 이 목소리 낼 수 있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PGA 2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에 대해 물어봐 무슨 일을 지키지? 아 뭐야 엔딩이 두갈래길인데 여러분? 첫 번째 엔딩은 헤븐 두 번째 엔딩은 지옥 천국과 지옥 정형이 천국이죠 천국은 지옥으로 받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을 결정하잖아 많은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아 이곳에 대한 정국은 지옥으로 받는 것 같아 이 문제는, 어디서 가고 싶으면, 너는 절대 지켜내려야 할 것 같은데. 스토리 뜻을 모르니까. 너의 삶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너의 turn. 너의 turn을 잃어버린다. 너의 turn을 잃어버린다. 너의 일을 잃어버린다. 이 아저씨 말 좀 그만해. 아니 나보다 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방송불량 욕심 개천해. 어 뭐야, 끝이야 그냥? 굿바이 존. 굿바이 존. 오 쉣, 뭐야. 뭐야. 가족 관계도 엄마, 아빠, 아들, 아들 둘 딸인데, 엄마랑 아들 원이랑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들 둘는 가출해서 연락이 두주도 됐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개같은 게임아. 아니, 글쎄. 지옥 한번 가보자, 여러분. 천국 말고 지옥. 어. 두 번째 내용은 지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 수 있겠지? 일단은. 중간에 놀래키는 건 엄청 많은데, 엔딩이 좀 그렇네요. 창년 엔딩이 돼요. 헤헤.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가? 그니까 주인공이 범인인데,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선택하는 거라고요? 아, 그럼 내가 근데 바보같이, 착하게 천국 간 거야? 아, 양심 없게? 착하기래, 양심 없이? 그러면. 어. 원을 누르면 새로 시작인가? 새로 시작이야? 와, 개같은 건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렇다면. 안하지. 이거 뭐, 왠지 봐야돼? 여러분 보고싶어? 아, 일단. 일단, 잠깐. 그럼 녹화를 중요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박진희